3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리한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2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3번 질문 수환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수환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수환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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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